자, 이거 여기까지만 읽어도 떠오르는 공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 자, 조개 속은 평면감. 이거 떠올리셔야 되죠? 이거 어떻게 외운다? 조개 속은 평면인감 해가지고 조개 속, 이 조개 있잖아요. 바다에 사는 이 조개, 이 조개 안은 조개 속은 평평할까? 평면인가? 해가지고 조개 속은 평면감. 이 공식도 올려주셔야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문제에서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감광보상률이죠. 감광보상률 계산하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공식에서는 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. 그럼 감광보상률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조개 속 나누기 평면이 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, 숫자들 대입만 하시면 끝입니다. 자, 먼저 조, 조명률이겠죠? 조명률 0.5. 그 다음 개, 개수조, 등개수 4등이니까 4. 곱하기 속은 광속입니다. 광속 3천 루맨으로 나와 있습니다. 3천 적어주시고, 나누기. 평, 평균조도 100, 백럭스로 나와 있고, 곱하기 면은 면적이죠. 면적 폭이랑 길이 두 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5 곱하기 7.5 해서 이거 계산기 두들겨 주시면은 1.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조개, 소음, 평면인감 이거 공식 하나 외우면은 여기에 나오는 조건에 관련된 문제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.